비교할수록 특가스러운 쇼핑몰 특가.com에 초음파 가습기 정보가 유용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특가.com 상품을 구입하신 후 리뷰하신 회원님의 후기를 영상으로 재구현하였습니다. 요즘 겨울철이 되면서 히터 많이들 틀고 계시죠? 저는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말하며 가르치는데 요즘 같은 추위에는 히터까지 틀어버리니 목이 많이 마르고 눈도 건조해지니 피로를 더 쉽게 느끼더라고요. 먼저 목도 눈도 그리고 피부의 건강까지 챙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초음파 가습기를 검색해봤습니다. 요즘엔 미니 가습기도 많고 휴대용 가습기로 나온 아이들도 많던데 저는 한 번 물을 넣고 자주 물을 충전해주지 않아도 되는 대용량 초음파 가습기로 구매하기 원했어요. 요즘엔 가습기 기능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 가격이 꽤 되는 것들도 많던데 저는 특가.com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처음엔 엄마가 특가.com을 친구분께 소개받으시고 나서 부터 에어프라이어부터 시작해서 옷, 가전 제품들을 하나씩 받고 싶더라고요. 아니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받구나 했었는데 이 모든 게 특가.com 덕분이었어요. 프리미엄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365일 매일 세일이 들어가고 8만 가지가 넘는 상품들로 인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특가.com을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특가.com을 통해 구입한 초음파 가습기는 이스타 11L 대용량 가습기로 사방으로 분사된다는 점도 좋았고 낮은 곳에서 사용할 때는 로즈를 이용해서 높은 곳에서 분사가 가능하게 설정되는 것도 좋았어요. 특가.com을 이용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제품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오는데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소비자가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용한 특가.com의 경우 폐쇄물로 생산, 도매, 특가.com, 소비자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유통마신을 최소화해 소비자가 최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추천인 포인트를 이용해서 가습기를 거의 공짜로 구매했어요. 안 그래도 저렴한데 회원 가입하면서 받은 만 포인트와 엄마 추천인을 적고 받은 오천 포인트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받은 포인트까지 합치다 보니 본전은 뽑은 느낌입니다. 이러니 생각하면 할수록 비교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특가라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평소에도 절약정신이 뛰어난 저의 기회에 이번 가습기 쇼핑도 아주 현명하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구입한 이스타 가습기는 KC 인증도 받은 제품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모든 핸드폰에서 특가.com을 검색하면 앱으로도 상품 구매가 가능해서 컴퓨터까지 키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요. 식품도 많지만 가전제품이나 여행 상품들까지도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살 때마다 포인트도 적립해 주다 보니 몇 개 구매 안 한다고 해도 연회비만큼은 충분히 뽕 뽑을 것 같네요.